찍는 건 제가 뜯어 드릴게요. 감상하세요. 아니 나도 올리려고. 지금 하라고요. 즉석에서 그냥 쑥스럽구만 그러면서 바로 동휘 빛날휘 있죠. 동휘 스님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물불 스님의 별명이 물불 안 가린다고 물불 안 가리고 이분의 소원은 저기 수미산 여기 저거 하는 거요. 만다라 성전 만다라 성전 그걸 한번 즉흥적으로 우리 전통창법으로 생일 축하송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지 못해. 나는 장사익 스타일로 이렇게 하겠다. 여래 사이에 왔는데 스님이 생신이라고 축하 송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스님도 뻔뻔하셔 그 어려운 걸 왜 날 시켜 오직 저 이렇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이고 한 오백 년 사자는 찬송가 4장 찬송가 4장